안녕하세요 마성인 차트입니다. 오늘 레코딩의 주요는 단타입니다. 여러분들이 단타를 치실 때 당일 주도주 단타를 매우 원하시잖아요. 이 친구는 사실 여러분들 어제부터 관심을 갖고 계셨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종목 우리가 하도 수많은 종목들 매매할 종목들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거 우리가 갖고 있을 관심 갖고 모니터링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당일 주도주로 이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얘가 어디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여러분들 아셔야 단타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간 차트 가지고 설명한다고 뭐라고 하실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정확하게 알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유신인데요. 얘 오늘 올라갔죠. 근데 이 종목은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어디 위치에. 여기 갇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얘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갇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뭔가 느껴지시는 게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딱 이거 뚫고 올라갔죠. 얘는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냐면 얘는 포인트가요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여기서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어야 돼요. 자. 이렇게요. 이날 이 친구가 이렇게 주고 빠지고 또 주고 빠지고 이렇게 이틀 동안 이렇게요. 네. 잡아주고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친구는요. 네.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4만4천원 한번 볼까요. 4만4천원. 이렇게요.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여러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이건 지우고요. 네. 여기까지 빠졌다가 올려주는 장대항봉이 나올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여기 갭뒀고 나서 지지받고 올려놓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루에 장대항봉이 나오려면 30% 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한 7 여기 이 구간이 7%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면은 검색시계 나오잖아요. 검색시계 3% 이상 상승한 종목들. 전이 대비 거래량 등락률 보면. 자. 보세요. 여기 눌렀다가 하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기 눌렀다가. 네. 오늘 가져야 되는 자리가 갭뒀고 나서 이렇게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이 자리가 4만3천원 4만4천원 부분인데요. 돌파를 보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분봉으로 가볼까요. 4만2천원 4만4천원. 4만2천원 그리고 4만4천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띄워볼게요. 자. 1분봉인데요. 자. 보이시죠. 일단 여러분들. 전에 라이브에서 설명드렸겠지만. 이 자리. 반드시 돌파해야 되고 가야 되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일단 여기 돌파하면 여기까지 바로 준다고 그랬죠. 주고 여기서 수익 한번 보고요. 그럼 올라가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돌려보면. 이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만2천원 4만4천원 돌파하면 들어가라고요. 돌파했습니다. 근데 얘가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얘가. 여기서부터 힌트를 드리면. 요렇게입니다. 여러분들 굳이 여기서 막 사고 막 사고 이러지 마세요. 물론 여기서 사면 좋은데. 사도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매매는 안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1봉상 여기 돌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요. 오늘 5만원까지 가야 되는 게. 자. 여기 보이시죠. 요렇게. 자. 5만원까지 가줬죠. 이 친구는 목표가가 5만원이었거든요. 5만원이었습니다. 돌파를 했으면. 5만원에서 파는 겁니다. 어디요? 5만원이라고 말씀드렸죠. 5만원입니다. 흔드는 겁내지 마세요. 분명히 목표가까지 가줍니다. 그게 매집의 힘이고 돈의 힘이에요. 우린 여기서 매도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그냥 매매했나요? 아니죠? 처음에 반드시 돌파해야 된 자리 사서 팔고요. 그러고 나서 올려주고 여기서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히 어디요? 여기서 매매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들어가서 5만원에 팔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목표가가 5만원이었는데 자 여기 거래량 보이시죠? 돈을 더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은가 들어가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했는데요. 얘는 여러분들 더 갈 거예요. 더 갈 겁니다.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얘는 5만원, 6천원까지 분명히 줄 거거든요. 여러분들 매집을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를 공부하셔야 진짜를 여러분들이 배워서 진짜 잃지 않는 매매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진짜를 공부하시고 안전하게 정확한 자리에서 단단치 치시고 수익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성차탈스입니다.